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 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 모 씨에 대해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또 백 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신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백 씨는 어제 법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계속해서 스파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